지금 와이프가 임팩션이 있어가지고 새벽에 인머진 신원에 왔다가 지금 처리 받고 집에 가는 길에 기름 넣고 있는데 저기 보면은 멀리에 또 까마귀 떼가 아주 그냥 다닥다닥 전기줄에 붙어있죠? 아유 기름 넣느라고 한번 볼까요? 보면은 이 전기줄 끊어지겠어요 저렇게 다 닦아버렸지만 방금 전에 뭔가 해서 놀래가지고 하늘을 시커멓게 날아다니던데 아우 저 몇마리가 달라붙어 있는거야 요기요 요기 요기 전기줄 끊어지겠어요 아우 보니까 요기만이 아니라 요기에서 이 전기줄 끝까지 다 달라붙네요 한 2,300마리는 되는 것 같은데요 쟤네도 몸무게도 꽤 나가는데